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야 결혼하지 마 내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너무 별로야 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XXX 잘해 있어요 그런 분들 주변에 친구 동생들한테 하지 마 내가 해보니까 너무 괴로워 괴로우면 자기나 헤어지지 왜 결혼을 못하게 하냐고 60살 그리고 70살이 돼서도 저한테 연락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음은 확실한 거 같아요 비혼주의 요새 비혼주의를 선언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피디님들 내가 하나 뭐 물어보고 싶은데 비혼주의예요? 그냥 굳이 결혼은 안 해도 된다는 비혼주의네 피디님 비혼주의가 요새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 댓글에도 비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옛날에는 사실 비혼주의가 많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강제적으로 결혼을 못해서 비혼주의가 되시는 분들이 있었죠 근데 요새는 어때요? 자발적 비혼주의예요 내가 잘 벌고 내가 괜찮은데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왜 과거보다 살만해지고 능력도 좋아졌는데 비혼주의가 왜 많아지는 걸까요? 그래서 최근 비혼주의 트렌드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패배주의로 인한 비혼주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야 능력이 안 돼서 결혼을 못하는 건데 안 하는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요 SNS나 커뮤니티를 보면 어때요? 결혼에 관한 불만, 불평 이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비관적인 얘기들 근데 이분들은 결혼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요 카더라식으로 정말 불만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표출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인식을 너무 많이 심어주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비혼주의에 빠져들게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진짜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글을 안 써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어때? 말 안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결혼하지 마 다 이혼했더라 라고 해놓고 막 친구들한테는 이걸 막 비관적으로 퍼뜨려 놓고 지는 결혼해 나쁜 것들이죠 못된 거 아닌가? 그쵸? 그럼 자기도 안 해야지 그리고 꼭 그러잖아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야 결혼하지 마 내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너무 별로야 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XXX 잘해 있어요 그런 분들 이혼도 안 하면서 자기는 잘 살고 있으면서 주변에 친구 동생들한테 하지 마 내가 해보니까 너무 괴로워 괴로우면 자기나 헤어지지 왜 결혼을 못하게 하냐고 그리고 저희 영상 댓글에도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결혼 뭐하러 하냐 결혼은 뭐 지옥이다 이런 분들 해보지도 안 해놓고 결혼을 왜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 가난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 말도 사실 조금 공감이 가긴 해요 한편으로는 이 마음은 이해가 돼 그럼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같이 주변 동료들이나 친구들한테 똑같이 전파하는 거야 야 가난하면 결혼하면 안 돼 자식만 고생하는 거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계속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진짜 신기한 게 끼리끼리라는 게 주변에 친구들이 결혼을 빨리 하지 그러면은 결혼을 빨리 한 친구들이 있고요 노총각들이 많은 집단은 다 노총각이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래 결혼을 빨리 한 친구들이 있으면 빨리 하게 되더라고 영향이 있어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가치관과 신념이 뚜렷한 비혼주의입니다 이거는 곧 어떤 거냐면 쉽게 풀면 이런 분들이죠 나는 정말 생활력 강한 여자랑 만날 거고 자기 주관이 강하고 월 500 이상 버는 여자 아니면 난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자기의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선에서 조금이라도 안 되면 안 만나고 결혼을 안 하는 거야 눈이 높은 거죠 한마디로 이거 지금 응답하러 한방언니 보면 이런 분들 좀 많이 많죠 그 선에 조금이라도 모자르면 아예 안 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못 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해서 돈 번 사람들의 심리 중에 내가 이렇게 개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만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어 이번에 여자분이 변호사인데 잘 나가는 변호사예요 연봉이 한 3억 정도 돼요 잘 나가는 변호사 자기는 뭐 이혼 소송부터 해서 진짜 별거를 다 하는 거야 나는 법정에 가서 이렇게 외치면서 지방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드럽게 돈을 버는데 나는 3억 이상 4억 이상 연봉 안 된 남자는 안 만날 거야 라고 하는 41살의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를 어떻게 맞춰줘 우리가 그죠 힘들죠 맞아 있다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동적이에요 왜냐하면 보상 심리가 있거든 그래서 그 선이 안 되면 안 만나고 언젠가는 나타나겠죠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절대 안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굳이 이 정도까지 벌었는데 내가 왜 여자를 데리러 가야 돼? 네가 택시 타고 와야지 나 정도 되는 사람 만나려면 이런 생각을 가진 남자분도 있습니다 아니 나 정도 되는 여잔데 남자가 당연히 와야지 내가 왜 간다 내가 고생한 거를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받는 거야 그런 거 있죠 전문직 중에서 의사 법 쪽에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놓으면 엄마들이 보상 심리가 있잖아 내가 이런 며느리 보자고 널 이렇게 기른 줄 아니? 갑자기 엄마 빙의가 되네 나도 그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해 아들이 정말 잘 되면 내가 어떻게 너를 길렀는데 감정이 막 쏟고 지네 그래서 저는 보면 유명인들 중에서도 결혼 못 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누구라고 특정 지을 수 없지만 그런 분들도 그런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 왜 저 사람은 저 정도인데 결혼 안 하고 있을까 라는 분 있잖아 결혼이 아쉽지 않으면 아는 그렇지 굳이 내가 이런 이해는 되네요 근데 뭐 제 회원 중에도 이렇게 가치관이 엄청 뚜렷한 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자가 좀 말랐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리고 여자가 피부가 진짜 하얀 광이 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거에 집착한 분인데 정반대 여성분과 결혼을 했거든요 다른 부분을 채워줬던 거지 그 남자의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좀 채워주다 보니 그게 안 보인 거야 그게 더 큰 거죠 그 남자는 그래서 결혼을 하신 케이스도 있어서 이렇게 가치관이 뚜렷한 분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뭔가의 욕구를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안 보여 버리는 부분들도 있더라고 아 비혼주의인데도 그냥 그걸 무시하고 결혼해버린 그렇죠 그럴 만한 산들 만나는 게 되게 희박하잖아요 희박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수동적으로 그냥 나이 먹고 혼자 살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비혼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아 이런 분들은 좀 수정적이군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정말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는 천운이죠 운이 있는 분들인 거죠 그럼 천운을 만나라고 어떻게 저한테 오셔야죠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만난 게 천운이야 세 번째는 결혼보다 개인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운 비혼주의입니다 결혼보다 개인적인 성공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야 나의 커리어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중요하니까 결혼은 그냥 회피하는 거야 그냥 필요 없어 나한테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인생에 지금 당장 나의 삶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굳이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필림들 혼자서 이렇게 돈 쓰면서 사는 게 너무 편한데 여자한테 신경 쓰면서 그렇게 남자한테 신경 쓰면서 뭐 그렇게 결혼할 거예요? 안 할 거 같아요 할 거 같은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는 책임하고 개인적인 성향 아닌가요? 꼰대 다 됐네요 PD님 생각을 해봐 내가 시간과 물질적인 거를 다 투자해가지고 지금의 커리어를 쌓았어 근데 내가 결혼을 통해서 그게 조금 지연되거나 없어질 수 있어 그럼 할 거 같아 제가 만든 커리어가 특히 여자들은 더 그렇잖아요 애도 낳고 이러려면 공백기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 지금 연봉 열심히 해가지고 거의 막 7천, 8천이야 근데 애 낳고 뭐 하면 이제 이게 차단될 수도 있어 내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떨 거 같아요? 저는 안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이런단 말이죠 희생하기 싫은 거야 근데 이건 여자애만 한정 되는 거 아닌가요? 남자 같은 경우는 내가 연봉 7, 8천 됐어 그걸 진짜 뭐 포르쉐도 끌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다 해 근데 내가 이제 결혼하면 사도 팔아야 되고 와이프한테 돈도 한 달에 200씩 꼬박꼬박 줘야 되고 애기 기저귀 값도 막 100만 원씩 뭐 식비 다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럴 거 같아 이렇게 해서 비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한정된 에너지를요 자신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결혼을 했지만 어쩌다 한 번씩은 아 진짜 혼자 살았으면 이렇게 내가 빡세게 살지 않고 지금 여행도 다니고 참 지금 클럽도 가고 모임도 나가고 와인도 마시러 나갈 때도 이런 생각을 아주 1년에 한 번씩을 합니다 근데 어때요 결혼해 보니까 그거는 한때잖아 클럽 가고 와인 마시고 좋은 데도 아니고 이런 거는 한때는 저도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대표님 같은 생각이 나요 그럴 땐 해야죠 하하하하 하자 우리 직원들끼리 그래서 지금 현재 처한 개인의 행복은 확실성이 있잖아 확실하잖아 너무 행복하잖아 지금 근데 결혼에서는 어때요? 과연 행복할까? 라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요새는 커뮤니티나 우리 댓글만 봐도 어때 결혼 뭐하러 하냐 결혼 지옥이다 라고 할 만큼 그런 부정적인 댓글이 많다 보니 사람은 또 휩쓸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도 또 마음이 점점 비혼주의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비혼주의를 후회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비혼주의가 저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게 멋있게 잘 나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옆에 누군가가 내가 힘들 때 아플 때 좀 해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60살 그리고 70살이 되서도 저한테 연락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거짓말 같지만 요새요 제가 진짜 실버 팀을 만들어야 될 만큼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연락을 너무 많이 주셔서요 그걸 하면서 제가 느껴요 아 인간은 진짜 혼자 살 수 없구나 아니요 나는 한 번씩 가르쳐있네요 나는 한 번씩 가르쳐있네요 나는 한 번씩 가르쳐있네요 나는 이 점을 즐거우기 보니 나는 거짓말을 제가 잘 보는데